Q. 오로 오랜만에 필립스와 함께 숙소에서 카트게임을 하러 왔습니다. 두두두두 It's Uro! 오로 숙소에서 항상 전쟁을 일으켰던 게임인데요 지금 시작했구만 감기 페이프 툰머 빅크업 4 빅크업 빅크업 8개 바로 지금 빅크업 빅크업 4 5 6 6 이거 그리고 이 게임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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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와 이게 세 개 파이팅 와 와 커피댄스 와 하하하하하 1. 이거 하니까 우리 뽀뽀였던 기억나네. 옛날에? 난 기억이 안 나. 난 둘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 얘 상처 주네? 지저면 뭐 써져 있을 거예요? 뭐야? 두 멤버 지정해서 뽀뽀 시키기 올해 뽀뽀하기? 뽀뽀하신 이런 뽀뽀요? 그러면 찬빈이 형이랑 저랑 저 살아가잖아 저 살아가잖아 진짜 와 야 농담 진짜요? 진짜요? 야 농담을 안 했는데 나 진짜 안 할 거예요? 야 농담을 안 했는데 가만있어 가만있어 3초요 시작 너 그때도 네가 가려고 했는데 네가 자기한테 뽀뽀하라고 해서 내가 또 할래? 뚜뚜루뚜 그래 다르게 하자 아니 다르게 하지 않아도 돼 창민이 형 이제 이번에 리누 형이 왜 뽀뽀해봐 부끄러워해 빨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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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아니요 알았다 탔어 완전 탔어 탔어 오케이 도대체 조달 으아악 까 야 공주야 누워 안 돼 으아악 으아악 야 왜 아무도 안 봐 야 야 으아악 원 여기죠? 야 갈 필요 없어 아 아파 갑니다! 다음으로 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? 저요! 자 그럼 우리 한이 마지막으로 갈게요 와아 어? 오 온다 온다! 오? 오? 아아! 오오오오 야야야야야 다 가진다 브랜드 잘하는데? 뭐야? 왜 잘하는데? 거의 다 살는데? 우리 그렇게 하고 싶었던 우리 한이가 하지 말고 우리 리노로 갈게요 아아! 안녕 오! 온다! 안녕 으해 안 weary 아 Soft 네 아 著 여기 보고 있어요 오오 downt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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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와 너 거기다 준하지 않 there? abouts finite 하지야 가즈야! 내려오는 거지? 내려오긴 하는 거지? 빨리 출발, 출발, 출발 왜 이렇게 많이 쌓아? 그럼 바로 다음으로 우리 현진이 갈게요 오 예! 왜 이렇게 젖었냐? 팝콘 주세요 팝콘 주세요 팝콘! 자 그럼 바로 그렇게 기다렸던 제가 갈게요 잠시만요 제가 형이랑 맞장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맞장도 들으세요 눈치삼 와우 눈치삼